내가 바르던 색을 다 꺼내는 듯해 안에 더 연한 색의 파란 possible yeah 아직 돌아가는 나는 네게 맞지 마 내 눈앞에 너는 현실감이 없어 yeah 아래 위로 저렴 맞지 않은 build it 눈 잡고 비벼되는 하루 build it 좀 더 붙어있고 싶어 맘에 넌 무리수를 덮고 당연히 넌 나를 믿어내 야야 너의 딱딱한 말 두루 잔잔한 내 맘을 흔들어 나 심심해 나 찔러넣고 또 꿈틀대는 나를 외면하는 너 그냥 네가 던진 말에 혼자 oh yeah 꿈껍대는 눈동자 oh yeah 그 속에서 나는 내 암홀로 답이 맞지 않게 멍청이 오 제대로 빠졌네 문에 닿아나 닿을 듯한 결이 네 숨은 길 닿을 거리 ma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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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할 줄 모르지만 네 압법은 열검이 묶여있는 나 봐봐 봐 봐 내 앞에서 불어지네 표정 봐 어린뚱게 둥구름 잡지 나 근데 뭐야 니 존재가 큰 아웃스겐 니 위해서만 하루종일 둥둥둥 아야야야야 얘들아 안녕 여기가 어디냐구요 여기는 EA 플레이 2017 행사 현장입니다 위에 EA 마크 보이시죠 예쁘지 아 내가 여기 왜 왔냐고 아 이거 내 자랑같아서 이야기 안하려고 했는데 2017 EA 플레이 행사에 한국 대표로 내가 선정이 돼서 초청받고 LA까지 날라왔지 뭐야 아임 코리안 스타워즈 배틀프론트2 를 미리 플레이하기 위해 찾아왔다는 말이죠 아 두근두근두근두근두근두근 컷닥재이 컷닥재이 아하 아 그리고 알만한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다스메이드의 엄청난 광팬입니다 패럴리도 몇번 했었죠 아니 이거 이상한거 있어 보스다 얘 잡으면 뭐 줄 듯 얘 말이 이상해 얘 바보야 어 뭐야 베이컨 페이컨 하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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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봅시다 하아 그와 하 이 아 섹DAY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savvy 아 나 전쟁 싫어 다뇨갈꺼야 아 진짜 스나이퍼 안보이달라고 했는데 왜 아까 제가 스나이퍼를 안한다고 했냐면 제가 스나이퍼라는 사기에요 내가 또 스나이퍼를 일부러 안할려고 했는데 한번 해줄게 한번 해줄게 I'm Slipers 왜 서른 거들 뿐 I'm Slipers I'm Slipers 앰스 롸! 한 마도 못 맞췄다가 이런 재져암! 오오오 오오오오 오오오오 오 오오오오 오오오오 오오오오오오오 오오오오오오오 오오오오 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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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!!! 야 나 진짜 깜짝 놀랬어 야 이거 곡복게임이냐? 야 이거 야 이거 곡복게임이냐? 들어와 들어와 오 마이 갓! 헨드샷 잡았어 잡았어 잡았어! 잡았어! 나이스 샷 베이비! 탱크! 나이스! 와우! 아아! 시일즈! 시일즈! 가자! 오 마이 갓! 어디야? 아! 살았어! 오 마이 갓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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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he empg is gonna rate a fire! 야, 이거 한 번 더 한다. 야, 이씨 장난하나? 가자! 가자! 자 커자 그렇지 그렇지 어디야 여기 그래 여기야 여기 공중폭격을 하는거지 그렇지 공중폭격을 어떻게 이렇게! 공중폭격! 아 이것도 공중폭격의 일부에요 공중에서 폭격한다 공중에서 왼쪽 이상무! 오른쪽 이상무! 위쪽 유상무! 7시 owned 경외로 formidable 저거 밑에 샤워해 날이 좀 더 안아 무게 안 쓰고 주먹으로만 사람을 죽여볼게 아 아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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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워리걸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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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야 야 잡았다 야 하하하 잡았다 야 야 야 야 또 잡았다 하하하하 다섯 명 아이 파이팅 야아아아아아아아 안 돼아 스나이퍼 갖다가 권총만 쏴서 사람을 죽여볼게 아임 스나이퍼 뼈 뼈 잡았어 잡았어 너는 원파어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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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았어 하하하하 야 이게 스나이퍼지 어? 야 이게 참된 스나이퍼지 이거 다 주먹하고 권총으로 죽인거야 하하하 오키리나 했어 하하하 아이 아이 게임 끝나니까 사진작가님이 포즈 한번 지해달라고 뭘 좀 아시네 내 외국에서 좀 억히나 하하 아 아이 도차를 하시면 안되는데 여튼간에 스타워즈 배틀프론트2 재밌었습니다 아디오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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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